불치나 한 번 더 해볼까? 시스템 바로 시스템 완료 준비 완료 주문력 1000불치 하고싶다 이렇게 들고 하자 가보자 가보자 아무 생각 없이 물줄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전원 들어야지 하양 여기 왜 세명옴 뭐하암 왜 호응 안하암 이만 뭐하암 이만 뭐하암 실패 실패 아유 아잉 아이 나 끌면은 WQ를 하든 하셈 실패 하지말라구 WQ 거기에 민연애 하지말라구 이만 뭐하암 이만 뭐하암 비싸 오하암 어허어 이만 가자아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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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 서포하셈 고고함 혈발 맞추셈 아이쉼 헤헤! 올라가라 왜 안 뚫린? 어? 뚫었죠? 삐쌔! 아 밀지 말라고! 아니 왜 밀어서 살려줘! 그렇지... 아아! 진짜! 알리 압질이네! 실패! 미안합니다. 아 빨리 집을 갔다 와! 왜 또 안 와 애들. 맛있다. 맛있다. 왜 안 와 애들! 음! 맛있다! 남순 왔고. 아아! 하! 빨리 오쌤. 여기다! 실패! 애들 왜 제대로 안 해? 하하하 나야 큰 녀석. 실패! 실패! 응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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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!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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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고 싶지 않아요. 어어! 오! 션님 살려주세요! 장비를 정지합니다. 나도 그때로 해야지 그냥. 라인 클리어 가자. 나아... 이거 잘 죽으세요. FEIKE. 예앙 죽어어어어어어어. 개쌍놉스. 근데 이 게임 질 수 있는 게. 3원딜인데 우리팀 원딜이 없어요 속에서의 나는 절대신이다 개불쌍하네 안걸렸나? 도울필요다! 도망가지마! 에이 새끼야! 918 6초마다 간다 아직도 오! 갈게 내가! 맛있다 16레벨 찍으면 난 절대신이 돼 맛있다 총력 8224 어? 화염룡이네 어? 내 눈! 핫골밤! 궁대비지 뭐지? 3 한방 한방 우웅! 와바 사초에 지옥을 보여줄게 나이스 어시 맛있구 다음 방이요 이만 저거 죽여주세 궁 데미지 살벌하긴 하다 그쵸? 근데 왜 화염룡 먹게함 가야지 에잇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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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음악 하지마세 맛있다 으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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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um 3, 2, 2, 3 기계가 됩니다 됐다, 중력 1200 중력 중싸개가 간다 중력 더 올려 중력 가자 3방 중력 1500 님들이 이거 사기힌들 고이드가면은 딜 떨어지는데 뭐 그래 뭔 상관이 나랑 놀자 야아 이놈 안 보세요 어 1513 더 오르진 않 나도 놀게 해줘 나도 나도 아 기다려 기다려 하지마 두번 나 간다 에잉 하하하하하하 폭풍의 둘짐 야 주문력 더 올릴 수 있어 야 버텨 져도 되니까 버텨 주문력 사기 가자 주문력 사기 가자 레벨 올리면 또 좋은점 마나 더 늘어나서 주문력 봐봐 2개 걸려준다 이 새끼가 끝내고 싶음 그만 경기를 끝내자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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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새끼야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바론 먹어 바론 실패 어? 유덴을 팔고 서리불꽃 맞네 이게 조금 더 더 오른다 서리불꽃 데미지가 600이야? 야 야 이 애들 굽질 않아? 어떻게 졌다 이거 졌지만 재밌다 딜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딜 더 약해지고 있음 아니 근데 끄는게 이제 의미가 없어 끌게 해줘 의미가 있네 이봐아 돌려줘잼 새끼야 나이스 의미가 없었는데요 없습니다 네 시발 아 올릴 수 있었는데 더 1592가 끝이었어? 벗겨져서 감사 굴제 우르프는 이런맛이지 주문력 공격력 주작하는 맛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? 볼래? 폭풍의결집으로 주문력 168원 얻다 Hello, I'm too lo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